네 반갑습니다 우자필동입니다 오늘도 저는 근교산에 경주남산 고이봉 한바귀 돌아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쪽에는 사람이 안 다니는 길입니다 이쪽에도 재미있는 길입니다 이쪽은 어디로 가고 구 ital род입니다 oops 이쪽으로 가야합니다 이쪽으로 가야합니다 이쪽으로 가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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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소나무숲. 여기서 한 15분 정도 앉아 놀다가 이제 또 출발했습니다. 여기로 해가 올라가면 바둑바위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바둑바위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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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여기 나의 비밀장소 도착했습니다 비밀장소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혼자만의 비밀장소에 도착해가지고 또 한 30분정도 앉아 놀다가 햇빛도 좀 받고 자외선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연화되자 연화되자에 도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통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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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힘든 구간은 지나왔고 여기서부터 능선타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호공 사마령 제가 저기서 좋은 능성타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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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호공 사마령 금호공 사마령 이제 7브람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깔따고로마기입니다. 깔따고로마 7브람 능선에서 고위봉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가 즉위의 고위봉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우측으로 고위봉 방향으로 800km 남았습니다. 고위봉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올라가면 봉화대 봉화대가 나오고 저는 계속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길은 사람이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반질반질반질하네. 자 이제 이영재 도착합니다. 자 이제 이영재 도착합니다. 여기는 용장골에서 홀로 오는 길이고 지금 저는 백우남으로 가는 길이 이제 전에 못가게 해 놨는데 지금 가도록 해 놨네 이야 여기가 여기가 옛날에는 비탄방으로 해 가지고 못가게 해 놨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길도 좋습니다. 길도 좋고 백우남으로 해 가지고 이제 철용차로 밥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제 이증표가 붙어 가 있네요. 아 저거 잘 됐네 저 길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저는 이제 고위봉으로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저길로 해 가지고 백우남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리 이제 힘이 풀렸다. 고위봉전산 다왔습니다. 아 이제 고위봉전산 다왔습니다. 저기 울산 미포조순서가 보입니다 크레인 엄청 큰거 보이네 물홍산도 보이네 자 이제 또 골봉으로 올라가 볼까요 산에 다니면서 자꾸 모자를 서니까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애가 되도록이면 모자를 안섭니다 쟤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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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위봉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고위봉에서 일반적으로 합산합니다. 고위봉에서 성상 사진 찍고 이제 열반제로 합산합니다. 아 여기는 파산하기가 좀 상관없네 이쯤보 바위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둘러왔다. 이제 고위봉으로 합산합니다. 고위봉으로 합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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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자필동입니다. 오늘 산불사에서 출발해가지고 금어봉으로 해가지고 이영재를 해가지고 고이봉까지 와가지고 지금 하수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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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산불사에서 만나요. 산불사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둑바위, 상사바위, 금어봉, 사마령, 사마령에서 통일전으로 내려가다가 이영재, 이영재에서 봉화농선까지 갔습니다. 이영재에서 봉화농선대로 통과해가지고 칠불암농선까지 갔습니다. 칠불암농선에서 백운제, 백운제에서 고이봉, 고이봉에서 열반제, 열반제에서 천우사, 천우사에서 위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안오고 이쪽으로 들어가가 계곡을 들어가가지고 농장골 계곡에서 현위치 공원시킴센터 주차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